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감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올립니다 여러분 저도 조국 사퇴 촉구하는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친 입장에서 조국 같은 사람은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퇴 조국 사퇴 너무 짠나? 괜찮죠? 교육때내양 내가 나오네 바이러스 조국 사퇴! 조국 사퇴! 조국 사퇴! 조국 사퇴! 조국 사퇴! 조국 사퇴! 자 여러분 저는 M자 탈모가 있어서 웬만하면 여기를 가리는데 조국 사퇴를 위한 저희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삭발했습니다. 조국은 사퇴되어야 합니다.